안녕 안녕 거 가는 거 없지? 파리에서 별 보여 내리에서 조금 어르신이 있네 근데 지금 2층이야? 아 진짜? 그렇네? 신기하다 하트시동 폭풍 폭풍 하루빈 호흡 히스터벌 하트시 나 하루빈 흥안 네, 네, 네 십몇차! 여기다! 약간 뭐... 낮에도 그런게 아닌데 아침에는 진짜 날씨를... 트라인은 오후! 고춧가루 덥다 응 더 레일을 따뜻하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초장에 비해 나의 비율은 대금으로 그곳에 될 것 같아 저를 확인해볼까 이제 주의식으로 이제 드레이너스 소수사리입니다 대충 바꿀 수상은 와 미쳤다 진짜 여기는 좀 몰디브 뺨치긴 한다 그치? 아 진짜 휴양지도 좀 확 난다 어 나한테 혼내봐 나한테 혼내봐 나한테 혼내봐 나한테 혼내봐 나한테 혼내봐 아 진짜 미쳤어 기억이 안나네 와 기름 냄새 난 것 같아 짜증나서 하고 왔는데요 아 이걸로 다 먹을 줄 알았다 어 아 기름 냄새 난 것 같아 짜증나서 하고 왔는데요 아 아 아 그치 아 그치 뭐지 그치 뭐지 진짜 어디있어 뭐지 야 야 야 콩 한쪽 더 나눠가지고 네 여기까지 고춧가루 이게 뭐야? 박씨가 뭐야? 엄마 진짜 거기서 여기 한번 먹어보자 아 예쁘다 그냥 아예 아예 절 봐 오 너무 예쁜데? 쟤네들은 새끼들인가봐 아닌가? 맞아 맞아 아야 얘 갈매기네 그치? 갈매기네 아우 얘 너무 예쁘다 좀 더 먹으면 좋긴다 아예 너무 너무 무거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린이 아예 아예 아멘 아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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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